오늘은 탈모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는 선천성과 유전적인 탈모 사춘기 갱년기 및 폐경 뒤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인한 탈모, 외부적 상해 영양결핍에 의한 후천성으로 나뉘지만 최근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탈모가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주범은 역시 심한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및 불규칙한 생활 등이 주된 원인이 되며 과도한 다이어트와 편식으로 영양상태가 나빠져 모발에 충분한 영양공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프레이와 무스파머 및 염색 등의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의 사용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화학성분이 들어간 약품들을 최소화해야 모발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탈모 인구는 7,800만명으로 많게는 천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내 남성 2명 중 1명은 탈모 치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모로 병원을 찾는 사람 중 10명 가운데 3명은 여성으로 밝혀져 있고 여성 탈모는 심리적 고통과 부작용이 더 큰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천연 탈모 치료에 효과가 검증이 된 약초로는 홍삼과 산초 소리쟁이, 백수호 우슬피마자, 측백엽 삼백초 등이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솔립과 오동나무, 한련초, 레드클로버 계피에도 탈모에 효과가 있음이 실험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현재 이들 약초는 국내 식약처와 OTC 부문 미국 FDA 검증을 통해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종 제약회사 및 산부회사에서 탈모 추출 성분으로 사용되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최근 국내 탈모 치료 추출물로 인정을 받은 산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초나무는 낮은 야산 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추위에 강하고 건조하거나 습한 곳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모발의 영양 공급과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발표에서는 산초에 함유된 성분 중에서 히노키티오라 당약틴크 외 신종물질 두 종의 성분이 모근세포 및 자율신경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탈모를 방지하며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막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실험 내용 중에는 산초나무 유효성분은 살귄력이 뛰어나 젖은 비듬이나 마른 비듬, 두피 각질이 심한 비듬성 두피, 두피열이 많고 잦은 두피 트러블, 과다피지, 지루성 두피염 등의 각 지표에서 문제성 두피의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잎과 줄기에는 테르피넨과 초상계라닐 등의 테르펜유 성분도 풍부하여 직접적으로 모공 깊숙이 흡수되어 모근을 강화시키며 신생모를 출현시켜 굵고 건강하게 자라거나 유지하는 데 양모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되기도 했으며 해당 제품은 산초추출물 함유로 탈모관리와 더불어 두피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신력 있는 국제적인 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위약의 품으로 등록되어 탈모로 인한 양모 및 발모를 기대할 수 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탈모 외에도 피부에 바르면 피부 트러블에 도움을 주고 아토피와 습진 환자의 가려움증을 감소 및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산초나무로 발모제를 만드실 때는 모든 전초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영양학회지 발표 자료에서 줄기와 잎, 뿌리 부분에서 항산화 작용과 라디컬 소거 작용, 지질과 산화 억제, 혈전효과의 우수한 생리적 작용을 검증한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봄과 가을 사이에는 잎과 열매 및 전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채취해온 산초나무는 불순물과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2-3시간 정도 그대로 물에 담궈놓고 다시 꺼내서 햇볕에서 2-3일 정도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산초나무를 곱게 썰거나 통째로 유리용기에 넣어서 소주를 부으면 되고 숙성은 3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사용하는 게 좋고 한 병당 2-300g의 용량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잘 숙성된 산초나무 추출물을 분무기에 담아서 탈모 국소 부위에 3회씩 뿌리거나 또는 면봉으로 찍어 발라주면 됩니다. 치료 후에도 꾸준히 바르면 되고 약의 농도를 높이면 오므라든 모공을 열어 모발이 빽빽하게 자라게 되고 탈모로 머리털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발모제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또한 산초기름을 짜서 두피에 바르면 머릿결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얇아진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 건강한 머릿결을 한층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밖에 산초당금주는 탈모 뿐만 아니라 천연방향제나 피부질환 살충제로 응용해 쓰기도 합니다. 다만 산초전초가루에는 소량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응용하거나 과다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두통이 따를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